아 진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우. 되게 이상하네요. 너무 이상해요. 파이팅! 파이팅! 잘생겼다. 너무 잘생겼다. 인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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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도요. 여기도 해주세요. 여기도 해주세요. 여기도 해주세요. 가지마요.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주신 팬분들과 그리고 기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, 축복 속에서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국방에 의무를 다하면서 더 성숙하고 더 어른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방금 명태조림을 먹고 왔는데 지금이요? 지금 물냉면? 시원한 물냉면 먹고 시원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. 네.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메테오의 난희재 여러분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 앞으로도 더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. 지금 잠시 공백이 있겠지만 잘 다녀와서 철든 모습으로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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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오세요. 아프지 마세요. 기다려주세요.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